저는 동그란 모양입니다. 저는 과일이고 채소는 아닙니다. 저는 빨간색이고 노란색은 아닙니다. 저는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어때? 그 사람은 어때? 엄청 좋아 정말 좋아요 성실하고 일도 잘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혼자서 무섭지 않아? 혼자서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사실은 무서워서 울고 싶어 사실은 무서워서 울고 싶어 진짜 무서워서 울고 싶어요 우선은 빵을 먹을 거야 맛은 빵을 먹어요 빵을 먹고 우유도 마실 거야 빵을 먹고 우유도 마실 거야 빵을 먹고 우유도 마실 거야 우유를 마시고 다시 빵을 먹을 거야 미역을 마시고 다시 빵을 먹을 거야 언제까지 먹을 거야? いつまで食べるの?